혹독한 갱년기로 인해 여러 고비를 넘겨야 했다는 주인공. 갱년기가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무섭게 체중이 늘어났다는 그녀. 하지만 2년 전, 무려 25kg 감량하며 갱년기 질환과 비만까지 해결했는데요. 40대부터 갱년기를 준비했던 슈메이라. 그럼에도 갱년기는 각종 질환과 함께 찾아왔고 다행히 지금은 행복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가 질병으로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 식단을 터키의 전통 방식으로 개선하고 무너진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특히 터키인들의 전통 가정식으로 불리는 이 요리를 즐겨 먹었다는데요. 얇게 민 밀가루 반죽에 다진 양고기와 소고기를 채워 만든 터키 전통 요리 만트. 모양은 달라도 만드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만두와 꽤 닮았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뭔가 더 특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요거트입니다. 터키에서 발효 요거트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고추기름과 토마토 소스를 만든 특제 소스 뿌려주면 맛과 건강 모두 잡은 만트 완성.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까지 곁들여진 갱년기 건강식. 비슷한 시기에 갱년기를 겪었던 지인들과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한다는데요. 터키의 국민 음료로 불리는 아이린. 거기에 더해지는 갱년기 극복 비결이 또 있다죠. 갱년기 질환과 비만 계산에 도움을 줬다는 갱년기 유산균 YT-1. 그녀의 갱년기 탈출의 비밀이랍니다. 갱년기가 단순히 증상을 넘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느꼈기에 지인들에게도 추천한다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면서 비만과 혈관 질환도 호전됐다는군요. 여자로서의 상실감도 커지는 갱년기. 항상 그녀를 응원해준 딸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갱년기 이후 모녀 사이가 더 애틋해졌다죠. 갱년기 는 너무 좋아서의 상실에 계신 것이 좋았다죠. 갱년기 전에 몸의 충격이 됐었을 때 세골을 받은 꿈을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갱년기지 않기 때문이죠. 갱년기 가시기 때문이죠. 갱년기 전생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갱년기에서 하나의 갱년기 늦지 않으면은 것과 상냐된다. 갱년기 의상으로 일어나지 genommen. 개일이 가기 시작된 것과 성격을 받았습니다. 갱년기 기회에서 최고의 아하. 갱년기회에 대한 정리. 갱년기 circumstances. 갱년기 힘들었 travailler. 갱년기 전생을 바래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